Q. 대한민국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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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. 지금 좋은 도식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깨칼국수에서 실파를 하고 언니들이랑 합류를 해야하나 했는데 저희가 또 다른 맛집 순대국밥 맛집을 찾았어요 더 맛있는 맛집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들어가시다 얘는 운전 어때? 너무 잘해요 얘는 운전 잘해요? 너무 잘해요 그리고 자기도 잘하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? 어때? 언니 어때? 너무 잘해요 다 먹어, 다 먹어. 음식이 나왔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얼른 먹읍시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어 나 지금 완전 피로 왔어 음 맛있다 그런 거 말고 해봐 얘를 들어봐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내왔고 뜨끈한 국물로 내 마음과 몸을 녹인다 잘한다 이런 거예요? 그래? 그럼 나 오케이 오늘 집 라인을 타면 돼 몸 따뜻하게 녹이는 육수 육수라니 그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가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밤 따뜻함 다 됐나? 오늘 패러글라이딩으로 차가워진 내 몸을 순댓국밥으로 녹인다 자꾸 돌려줘 내가 한거랑 비슷하네 뭐 같은 짓돼 일본어로 해줘 봐봐 메차 그런 거 없어? 그냥 끊어서 바라며 나 감정 있어 오늘 집 라인을 샀자 오늘도 그럼 바로 영원해 영원해 오 괜찮은데? 완전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영원해 긴장했지? 한찔을 해냈을 아냈을 전艦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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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좋아요까지 눌러보세요